따끈한 밥에 스팸 한 스틱 GS의 스팸 스틱입니다 가격은 3,400원 역시 스팸답게 만만치 않은 가격 오우 고구마 스틱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크기는 대략 이 정도고요 9조각 들었습니다 안에 케찹스 일단 손으로 잡았는데 녹록해요 케찹에 한 스틱 와우 명절날 제사 지내고 일주일 지났을 때 느낌이에요 붉게나 이 정도 되고요 스팸을 꺼냈습니다 김밥 안에 들어가는 그 햄떡 짭쪼름합니다 이것뿐입니다 튀겨져 있던 걸 냉장식품으로 이렇게 팔다보니까 테리아 햄 제 평생 9조각이 이렇게 많아 보이긴 처음이네요 케찹이 너무 좋았고 스팸으로 배 채우기보단 배에 뭔가 쌓이는 느낌이에요 오우 밀밀해 GS의 스팸 스틱 한 손에 스팸 스틱을 들었다면 반드시 나머지 한 손에 마실걸 절대 그냥 마시지 마죠 한 손에 마실게 없다고요? 잘 가 음